아... BM님, 이제 회의 끝나셨다네. 오시면 우리 딱 한 잔씩만 더 와가자. 벌써요? 왜요? 조금만 더 놀지, 우리? 노래방. 노래방 어때요? 노래방? 좋지, 좋지. 되게 좋은 것 같은데. 왜? 10분 별로 안 늦었는데. 그러면은 한승 씨라도 가자. 가겠지? 저요? 노래방 가자. 그거는 내가 쏠게. 아, 글쎄요. 저는... 관계리 욕도 가자. 같이 좀 다 해야 돼. 갈 거지? 가는 거다? 진짜 질리는 스타일이야. 같이 간다 가야지.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오래방 안 가고 화장실부터 가는 거야? 잘 알겠습니다. 간다 와. 그래, 준비해. 여UI fixed 얘기가 날떠. 여UI 계속 맞춰드려요. rubbish 거예요. 하지말고, innov하 Salut Assim… orders Bull week. 아, 요마켓. 아, 깜짝이야. 언제 왔어요? 좀 전에. 왔어. 저녁은 먹었어요? 응, 먹었어. 갈까? 응? 잘 먹었어요? 예전 listened. 예전의 마지막이. 예전의 마지막이. 예전의 마지막이. 예전의 마지막이. 술 많이 마셨어요? 적당히. 적당히 많이 마셨던 소리네? 얘기 잘 되는지는 안 물어봐? 잘 됐겠죠, 누가 나선 건데. 잘 안 됐는데. 안 됐어요? 어쩌지? 어쩌게. 다시 가야지. 안 가고 뭐해요? 진짜 가? 응. 간다? 나도 잘했는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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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